핑맘궁 뮤직뱅! 둘 셋! 하얏키니스!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! 오늘부터 뮤직뱅크가 새로운 MC로 바뀐다면서요? 그럼 혹시 저희 레드벨벳이 새로운 MC인가요? 에이 당연히! 그럼 새로운 MC는 누구예요? 궁금하시죠? 지금 저쪽 무대에서 아주 특별한 두 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뮤직뱅크의 새 MC라면 꼭 거쳐야 하는 필수코스죠? 아 그 유명한 MC 신고식? 네! 그 눈이 아주 특별한 MC모델을 꾸미셨다고 하는데요.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? 나와주세요!